안녕하세요. 남동이 집에서 포토케일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요. 이제 도움문도 자기 가졌어 하고 아까 또 하루에 4번 이상. 집에서 기침이나 아니면 약이 같은 증상 아니 없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병원인지 너무 모르네. 형아 이때는 누구야. 이때는 누구야. 네 병원들이 속나. 오빠는 버거워. 귀여워. 여기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정상적이거든요 심장도 매우 잘 띄고 있구요 맥툴이 식이니까 5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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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는 지금 37.9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병에 이렇게 밀착해서 재밌된건데 잘하 잘했어 요한을 사는 진드기 같은 것들은 없어요 요고 피부병이 생긴 것 같아요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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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귀여워 양육청이나 이런거 적용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초보지로서 여기는 털이 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분홍색 피부들 있잖아요 여기에 소리를 들어서 뱃속에서 소화가 안되는 가스소리나 이런것들은 지붕물 반란을 바르고 나서 보면은 크게 관심은 없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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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자 집에 손 위에서 잘 흔들었어 귀여워 전염병 결과가 나오는데 다행히 전염병만 나는거 그러니까요 깼어? 간주 탕구 탕구 가시죠 다행히 자주 자 또 낚아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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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너무 졸려! 오케이! 힘들었죠? 아이고, 저녁으로 졸려왔어요 왜? 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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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